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0,0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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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풀 때가 없어요 세이 커트 네 저거 제가 어떻게 가야 돼요? 2. 2. 2. 3. 2. 3. 4. 4. 4. 4. 5. 5. 6. 5. 6. 6. 6. 7. 7. 5. 5. 5. 5. 5. 6. 1. 이번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에너지를 발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고요. 다음 기회에도 단체 관람 많이 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LG 화이팅! 오늘 선수들을 봐서 너무 좋았고요. 일단 실제로 봤을 때 너무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일단 세이키 누나들. 너무 이쁩니다. 키도 크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이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풍원법을 배웠는데요. 그걸 이제 실제 경기장에 가서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세이커스 화이팅!